헉! 원 너무 좋은데요 형님들? 근데 여기 그거 아냐? 그냥... 어? 벌판 아니야? 이거 맞냐 이거? 야! 저기 걸렸어! 나무 한 걸 없는데요? 연막, 연막도 없는데? 권총으로 잡아야 되는데 권총이 없네? 튀어! 딸려잇! 미션 아니고 그냥 해보고 싶어서 이거 성공하면 바로 유튜브가 올라가거든 하하하하하하 마루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깰 생각으로 하는거라 청계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 권총이면 되는거죠 응? 가능한지 아닌지는 해봐야죠 아니야 뿌러님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 그치 요즘 힘들지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흠! 사람이야 하하! 멈췄어 아니야 로봇이면 날 알걸? 로봇은 ESP에 탑재돼있거든요? 그래가지고 로봇이면 날 잡으러 왔을거야 스쿨피온은 나와도 안쓸 듯 스쿨피온은 유튜브 강 나와도 사람들 그냥그냥그냥 그럴 수 있지 이정도라 나는 소드오프나 레볼버나 그런거 났으면 좋겠네 깰 것 같아요 마루님? 어? 으하하하하하하하 그걸 이제 알았다고? 몰라 요즘에 권총 참지 않나 아까부터 뒤져봤는데 설마 끄어 나 방금 좀 아찔 했거든? 좀 이따 나갈게요 마음속으로 혹시 죽을수도 있겠다 생각이 constitution 어 나왓다 아 이거는 사자님들이 아 이거는 유사 유사 유지 아니야? 유사 우지 아닌데 단발로 갑니다 아 깰 수 있을 것 같다 ESP가 없으니까 카베는 하나 떨어졌다 원 너무 좋은데 형님들 근데 여기 그거 아니야? 어? 불편 아니야? 이거 맞냐 이거? 야 저기 걸렸어 이 돌 이 밑에 여기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? 나무 한 걸 없는데요? 연막 연막도 없는데? 그러면 풀이 조금 생기긴 했는데 이거 좀 풀이 너무 허접한데? 근데 이 주변에 제일 큰 풀이 없는데 와 이거를 탑10까지 온 거는 어 왜 여기 총이 핑크야 아 이거 약간 꽁꽁꽁이던데 3명 세상에 1대 1대 와 이거 단발로 근데 되냐고 연막도 하나도 없이 왼쪽에 한 명 있지 않을까? 오른쪽에 한 명 보인다 갤리 조졌다 얘가 쟤를 이겨주면은? 화이팅 심장 뛰어 심장 뛰어 심장 뛰어 얘들아 화이팅 간다 간다 헉 얗 다 헉 헉 어헣 χ호호호호 ARAAA 아무나 이겨 ans 히익 ,,,?? ,, ,, ,! ... ... , ~~ 이거 맞냐? 이거 단발 공부가 엄청 좋은데요? 나 단발로 사는... 주세요 사장님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쉽게 깨서 죄송합니다 조삐다누이 오보여 깨잉 깨러고 준 미션이 아닌데 충전하셨네요 오보여님 고맙습니다